리랑이 지금 같이 있는거 얼마나 좋아하냐 지금? 리랑이 지금 같이 있는거 얼마나 좋아.. 완전 지금 사랑하는구만 리랑이들 그렇게 같이 누워있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냐 벌써 싫어? 리랑이 이 꼬리 움직이는게 마음에 안드는거야 아리야? 싫어 싫어? 아니야 리랑이 되게 좋아해 지금 아리야 조금만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줘 리랑이 지금 같이 있는거 얼마나 좋아하냐 지금 리랑이 지금 같이 있는거 얼마나 좋아.. 완전 지금 사랑하는구만 아리 기분 풀어 기분 풀어 괜찮아 알았어 나라도 안 건들게 리랑아 누나랑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좋지 누나는 기분이 안좋거든 지금 아리 기분 안좋아서 지금 꼬리꼬리 응? 꼬리움직거리다 꼬리움직거리다 아니야 이게 딱 지금 보기 좋은거야 너희 둘 다 이렇게 앞으로 좀 친해지도록 해 알겠지? 아주 보기좋아 칭찬해 너희 둘이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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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꼽대생 눈꼽대생 야 넌 왜 저렇게 맨날 눈꼽이 있냐 뭐 사람이 자서.. 아니 자서 그렇겠지만 안좋아 안좋아는 아리 언아 행복하다니 행랑 너랑아 가만있으래 가만있으면 괜찮대 아리가 같이 누워있을 수 있대 가만있으면 아리가 같이 누워있을 수 있대 그 리 랑이 혼자 신났어 리 랑이? 혼자 팔 꺼내고 뭐 그냥 같이 있어 주니까 누나가 말이야 어? 제일 신난 건 난 것 같은 어떤 그런 기분 탓도 있다 같이 누워있는 아리와 리랑이었습니다 아이고 웃기라 아리의 저 약간 심통난 듯 하지만 같이 있는 걸 허락해주는 저 뒤통수 아... 이 정도면 여러분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얘네 가만있어 누나 혼나 누나 지금 기분이 안 좋으니까 가만히 있어 아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